이 시간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2심 판결을 두고 부당하다는 지적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정신박힌 변호사라면 당연히 이재명 지사의 2심 판결 당선 무효형이 나온 2심 판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과연 가능한 판결인가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국회에서 허위사실공표죄 이게 이재명 지사의 당선 무효형의 배경이 되는 죄목 아니겠습니까 허위사실공표죄제도 이대로 좋은가 이런 주제로 열린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 토론회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저도 거기 패널로 참석했는데요 소상히 소개하는 시간을 지금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판결이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주권을 국민이 아닌 판검사 손에 넘기는 것이거든요 왜 그런지 광고 함께 하시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코어업입니다 재구매 회원의 극찬으로 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어업은 9가지 활력 기능성 원료와 다양한 멀티비타민 그리고 페루의 산삼 마카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정신없이 바쁜 김용민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산소화도 같은 활력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잠을 많이 자도 피곤하신 분 매일 아침이 괴로우신 분 코어업과 함께 하신다면 아침이 확 달라집니다 직접 경험한 팟캐스트 진행자들과 재구매 고객이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2 플러스 1 계속 진행 중이에요 김용민 닷컴과 포털 검색창에 코어업 코어업을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 사람이 전지 모르겠네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공명의 뵙니다 어제 그 허위사실 공표죄 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정성호 의원과 김한정 의원실에서 주관을 했고요 인권연대가 또 함께 했습니다 유석준 영산대 법학과 교수가 발제를 했는데요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본 처벌 규정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당선될 목적 이게 중요해요 당선될 목적 근데 사실은 TV토론회에서 발언하는 것이 모두가 다 당선될 목적이겠지 낙선할 목적으로 혹은 뭐 아무 의미 없는 말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한정된 시간 안에 최대한 자기를 홍보해야 하고 자기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억측이 있으면 디펜스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당선될 목적 당선될 목적 이게 바로 허위사실 공표죄의 핵심적인 문구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는 어떤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는지 다 아시겠습니다만 요약해보면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죠 라고 김영환이 물어봤습니다 경쟁자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 김영환이 물어보니까 그때 그런 일 없었습니다 라고 말한 것 그런 일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 이것이 공직선거법 제50조 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죠 라는 이 말 이 말 이거는 이 심판사 이 심판사는 강제 입원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강제 입원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가 이 질문입니까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라는 질문이 형님의 강제 입원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그런 일 없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강제 입원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똑같습니까 자 이게 다릅니다 문제가 뭐냐면 강제 입원 절차 개시에 이재명 지사가 관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의 형 이재선 씨가 상당히 좀 정신적으로 뭔가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만은 분명했거든요 가족들에게 욕설을 하고 또 시민에게 행패를 보이고 이런 일들을 이재선 씨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시장된 입장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또 편익을 위해서는 이재선 씨에 대해서 정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시장이 이제 그런 일을 해야 할 역할이 부여된 것입니다 만약에 형님이 저렇게 난동을 피우고 다녀도 만약에 가만둔다 가만뒀다면은 이거 저 이 논란에 휘말릴 이유가 없잖아요 이재명 지사가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진짜 손도 안 대고 관심도 안 갖고 형님이 그러거나 말거나 내버려 뒀다면 또 직무유기 얘기가 나올 겁니다 틀림없이 직무유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강제 입원 절차 개시에 관여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지나가다 말았어요 강제 입원시킨 사람은 바로 이재선 씨의 가족들입니다 아내하고 딸인가 그렇죠 이재명 지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다면 보십시오 형님을 강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라는 김영환의 질문이 형님을 형님을 강제 입원하려고 그 절차를 개시함에 있어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하고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형님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아니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이 말하고 김영환의 이 말하고 강제 입원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까? 이 질문하고 갔냐 이거예요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라는 질문을 이재명 지사가 나중에 이재명 지사가 나중에 이재선 씨 가족들이 강제 입원시킨 강제 입원시킨 그걸 이야기하는 걸로 이해하고 저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이재명 지사가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라는 질문은 형님의 강제 입원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셨나요? 이것하고 등치시킨 이심판사의 사실 논리적 비약 또는 독단적 판단 인상적 판단 이렇게 봐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가장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가장 많은 유권자가 있는 경기도의 도지사가 수백만의 도민들이 투표해서 뽑힌 도지사가 이런 판사의 억측 사실 논리적 비약 이걸로 해서 그 측을 잃는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경기도민이 호구예요? 자 그래서 류석준 교수는 본 처벌 규정이 처벌 규정으로서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당선 목적에 의한 충분한 불법성 담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김영환 씨의 말을 당신이 강제 입원시켰냐 라고 물어본 걸로 오해하고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했다면 그러면 그것도 말이 돼요 이재명 지사가 자기 입으로 자기는 뭐 형님 애초부터 강제 입원 진단 절차부터 시작해서 전혀 관여한 바 없다 그렇게 얘기했다면 허위 사실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지금 김영환 씨의 말은 얼마나 많이 추격이 됐어요 얼마나 많이 추격 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강제 진단을 강제 입원 절차 개시에 관여했다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재명 지사의 했던 행위고 두 번째가 이제 논란이 되는 두 번째는 이재선 씨를 강제 입원시킨 것인데 이거는 관계가 없어요 이재명 지사하고 이게 관계가 있는 거죠 시장으로서 강제 입원 절차 개시에 관여한 바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두 가지 중에 이재명 지사는 이거를 물어본 게 아니라 이거를 물어봤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심판사는 이걸 물어봤는데 전혀 아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재명은 거짓말을 했다 라고 판단을 하고 당선 무효용을 선고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합당한 판단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불법성 담보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저요 형님 강제 입원은 말할 것도 없고 강제 입원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면 불법성이 있죠 불법성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질문한 사람이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이렇게 아주 짧게 얘기했어요 앞서 얘기한 대로 1인지 2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이렇게 추격해서 물어봤습니다 TV토론회에서 이런 일들 많습니다 그때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라고 한마디 했는데 이게 지금 벌금 300만원 형이 나왔단 말이에요 충분한 불법성이 입증되지 못했습니다 이게 합당합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시 토론회에 당시 토론회의 좌장이었던 김희수 변호사께서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의 답변은 난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이재명 지사의 답변은 난 위법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 자세한 내용도 모르면서 가족 문제에 대해 제발 좀 그만 공격하라라는 취지 그리고 강제 입원을 시킨 것은 이재선 씨의 부인과 딸 형수와 조카다 이런 취지 난 시장으로서 척법한 고난을 행사하는 사실밖에 없다 또는 시장 고난으로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 지시한 사실만 존재한다 라는 취지 나는 배륜아가 아니다 라는 취지의 발언 내용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난 그런 적이 없다 난 그런 적이 없다 대명사가 들어갔잖아요 그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했으니 대명사 아닙니까 이재명 지사가 정확하게 진단 절차에도 전혀 개입한 바 없다 라고 명시적으로 직접적으로 거론하고 그것에서 부인했다면 모를까 그런 게 아닙니다 난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원심은 그 의미를 이재선의 강제 입원 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라고만 해석했던 것이죠 이는 오로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만 확장해서 독단적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죄형 법정주의를 위반한 결과다 이렇게 김희수 변호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피고인 답변은 이재선의 강제 입원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만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이렇게 밀고 갔던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재선의 부인과 딸이 했던 강제 입원과 무관하고 이재선의 강제 입원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뜻으로만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검찰이 주장을 했는데 그렇게 볼만한 증거로 입증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배타적으로 이재선의 강제 입원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이 뜻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뭐 이재명 지사의 언급이나 혹은 뭐 행위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 놓고 이 판사는 그렇게만 봐야 된다 이재선의 강제 입원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난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이재선의 강제 입원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이것과 등치시켜서 어? 딴 해석 필요 없다 오로지 이재선의 강제 입원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만 해석해야 한다 증거 없이 증거 없이 그렇게 판단해 버린 겁니다 검사하고 그리고 이심판사가 말이죠 김희수 변호사의 지적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날 참석하신 토론자들이 또 있습니다 서범석 변호사 재판부가 TV 합동토론회라는 특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라면서 토론회는 일반적인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아니다 부정적인 의혹 제기 공격적인 질문이 이어진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의 그런 일 없다라는 답변은 나름대로 전략적이었는데 그러니까 구구하게 설명을 하면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요 또 아무래도 이런저런 억측과 말꼬리 잡기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유리하게 국면을 전개해 나가야 될 그런 자신으로서는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꽤 추격해서 얘기한 겁니다 범죄적 악의적 의도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재판부가 그런 일 없다 이 한마디 갖고 너무 확대해석한 거 아니냐 재판부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서범석 변호사가요 백주선 변호사는 또 어떻게 했느냐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자 50% 이상 그러니까 60% 조금 못되게 이재명 지사를 선택을 했죠 이재명 지사의 직을 박탈하려면 그 이상의 위법성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합동토론회에서 나온 순간적이고 단편적인 이야기가 도지사 직위를 떨어뜨릴 만큼의 무게를 가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백주선 변호사가 그랬어요 조성대 한신대 교수님 정치학 전공하신 분인데 우리나라의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인 맥락에서 보면 쓰레기 같은 법이다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진술이 있더라도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한국은 정치 위에 사법부가 있는 사법국가 형태를 보인다 유권자와 정치인에게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다음 그 다음 발언 내용을 소개해드릴 텐데 이 지금의 말씀들을 다 요약했어요 사실은 노오키 울산 교육감 작년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됐는데 그때 TV토론회에서 나는 한국노총의 공식 지지후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적이 없어요 공식적으로 한국노총이 노오키 교육감을 지지한 적 없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한국노총의 조합원들한테 자신이 대표성 있는 그런 후보인지 지지받고 있는 대표성 있는 후보인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이재명 지사 경우보다 더 노골적이고 더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후보했다 이렇게 판단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노오키 교육감이 한국노총 노동자의 폭넓은 지지를 받은 점이 인정되고 발언 이후 한국노총의 문제제기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 노오키 특혜를 받았나? 판사하고 노오키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그게 아닙니다 현대선거법 해석은요 이렇게 발언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합니다 발언에 대해서는 발언에 따른 그런 허비성이 있다 하더라도 당선 무효까지는 가지 않아요 그래서 춘천시장 이재수 춘천시장 같은 경우 어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조사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짓말을 한 셈이 됐던 거죠 그렇게 기소가 됐는데 90만원형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선 무효용이 아닌 거예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그 무슨 명시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어? 그런 일 없다 이 한마디 했다고 이에 응?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렇게 못 박히더니 결국 300만원형이 나왔습니다 전에 그 이동영 작가도 얘기했습니다만 300만원형은요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이무영 후보가 2008년 총선에 전주에 나왔는데 그때 경쟁자가 장영달 후보였어요 이무영 후보가 장영달 후보를 두고 민주화운동 때문에 감옥 갔다고 했는데 당신 민주화운동 때문에 감옥 간 거 맞냐 실상은 북침서를 주장해서 6.25 북침서를 주장해서 당신 감옥 갔다 온 거 아니냐 이렇게 허위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장영달 후보가 반박을 했습니다만 결국 이무영 후보 벌금 300만원 받고 의원직 배지를 뗐어요 적어도 그렇게 악의적으로 자기를 보호할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을 공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가 이무영 후보 300만원형을 받았습니다 이무영 후보가 받은 300만원형하고 이재선 아니 이재명 후보가 받은 300만원형하고 어떻습니까 이재명 지사가 받은 300만원형하고 어때요 같은 죄값인 것 같습니까 죄의 무게가 같은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지 이건 뭐 한마디로 이재명 죽이려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의심 반결이요 게다가 그 토론의 시청률은 2% 수준이었고요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바 없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배우 스캔들 김부선 씨 공지영도 굉장히 부채질렸습니다만 그리고 아내인 김혜경 씨의 트위터 계정 차명 보유설 형수에 대한 욕설 의혹 이런 것들이 쟁점이었지 형님의 강제 입원 관련해서는 그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그래서 크게 쟁점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일 없었다 한마디 때문에 갑자기 질후보가 당선이 되고 그랬냐 이거예요 남경필 30%대 그리고 이재명 50%대 이미 20%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런 일 없다 한마디로 당선에 최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사실 TV토론회라고 하는 것이 수많은 논박과 공방이 이어지는 자리예요 시간은 또 한정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 가지고 법적 책임을 묻게 된다면요 이러면 앞으로 TV토론회는 정치인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검찰과 법원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당선이 됐단 말이야 그 사람 TV토론회에서 무슨 얘기했는지 다 녹취를 따가지고 이 새끼 여기서 거짓말했네 이러면서 기소하고 소송 걸어봐요 끝내 무죄 판결을 하더라도 이 소송 동안 어마어마하게 또 신경과 또 비용과 또 시간이 할애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양질의 시정 도정 군정 구정 못합니다 도정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민주주의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위사실 공표죄를 정말 분별 없이 마구 인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 민주주의가 말이죠 저 얘기 잘했죠 항상 진실만을 말하는 시사평론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